샬롬 에브리원 누구나 읽는 영어선경 누나 영어선경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토일 오전 11시에 했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장소 바로 옆이 키즈카페인데 토일 오전 11시면 아이들이 와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방음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아이들의 소리가 여과없이 라이브로 송출되게 되어서 본 방송에 조금 지장이 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제가 시간대를 잘못 잡은거죠. 지난주에 토요일에 저희가 아이들 없는 시간대에 녹화해서 컨텐츠를 업로드 했는데 영어선경 읽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수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를 미리 하고 업로드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 36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영어선경은 Mark Chapter 13, 마가복음 13장, NIRV 버전입니다. 16장까지 저희가 읽어 나갈건데 벌써 13장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함께 영어선경 읽기 시작합니다. Let's get started! 우리가 처음 읽게 될 단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When the temple will be destroyed, and the signs of the end. 자, 성전, the temple, the temple will be destroyed.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근데 파괴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When the temple will be destroyed. 성전이 파괴되는 그 때와, and the signs of the end. 마지막의 표적, 마지막의 징조,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AD 70년대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내용과 또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예수 글쓰의 재림, 이러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심오한 해석이 첨부되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해석하고 다루게 되면은 시간이 한없이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영어 텍스트 읽기에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항상 하던 대로 제가 먼저 리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또 같이 읽는 걸로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무관합니다. Jesus was li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huge stones, what wonderful buildings. 자, 해석합니다. Jesus was living the temple.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고 계셨습니다. Was living, 뭐 뭐 하고 있었다. 떠나고 계셨습니다.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Look, teacher, 선생님 보세요. What huge stones, 얼마나 큰 돌들입니까? 그 성전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What wonderful buildings, 얼마나 놀라운 건물입니까?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고 계실 때에 시작. Jesus was living the temple. 제자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선생님 보세요. Look, teacher, 얼마나 큰 돌들입니까? What huge stones, 얼마나 놀라운 건물들입니까? What wonderful buildings, 좋습니다. Mark chapter 13 verse 2 Do you see these huge buildings? Jesus asked.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top of another. Every stone will be thrown down. 끊어서 갑니다. Do you see these huge buildings? 너는, 너희들은 이러한 큰 건물들을 보느냐? Do you see these huge buildings? Jesus asked.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어떤 돌 하나도, 돌 하나도,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Not one stone here, 여기 있는 돌 하나도, will be left.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On top of another. 다른 것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Every stone will be thrown down. 모든 돌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우리나라 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Every stone will be thrown down. 무너질 것이라. 제가 그 전에 언급한 대로, AD 70년경에 일어난,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모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들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시작. Do you see these huge buildings?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Jesus asked. 돌,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어렵네요. 이 돌, 다른 것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top of another. 모든 돌들은 무너질 것이다. Every stone will be thrown down. 네, 좋습니다. 3절 갑니다.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across from the temple.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a question in private. 그런 생각합니다. Jesus was sitting. 예수님이 앉아계셨어요. 앉아계셨어요. was sitting.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뭐 뭐 하고 있다. 과거 형태니까 뭐 뭐 하고 있었다. Jesus was sitting. 앉아계셨습니다. on the mount of olives. 강남산이죠. 우리나라 말로. 강남산에 앉아계셨습니다. 거기 어딨냐. across from the temple. 성전 맞은편. 성전 맞은편에 강남산에 앉아계셨습니다. Peter, James, John, and Andrew. Peter, James, John, and Andrew. 네 명의 제자들이 asked him a question in private. in private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강남산에 앉으셨습니다.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성전 건너편에 있는 across from the temple. 네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앤드류. 얘네들이 사적으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시작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a question in private. 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Verse 4.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ll about to come true? Tell us,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They say, 그들이 말합니다.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언제 will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이 happen,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And what will be the sign? 무엇이 will be the sign? 표적, sign이 되겠습니까? That, they are all about to come true.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는 the sign, 표적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Tell us, 그들이 말했습니다. They said,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무엇이 사인이 되겠습니까? And what will be the sign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려는 That they are all about to come true. Verse 5. Jesus said to them, Keep, watch. Be careful that no one fools you. Jesus said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Keep, watch.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Be careful 주의하라. That they are 주의하라. Be careful that no one fools you. 아무도 no one fools you.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o them, 깨어있으라. Keep, watch. 자, 여러분들 소리 내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Keep, watch.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시작. Be careful that no one fools you.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깨어있으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Keep, watch. Be careful that no one fools you. Verse 6 Many will come in my name. They will claim I am he. They will fool many people. Many, 많은 사람들이 will come 올 것이다.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 They will claim 그들은 주장할 것이라. I am he. 내가 그로라. They will fool many people. 그들은 will fool 속일 것이라. 미혹해 할 것이라.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 Many will come in my name. 그들은 주장할 것이다. They will claim. 나는 그로라. 내가 메시아라. I am he.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 They will fool many people. Verse 7 You will hear about words. You will also hear people talking about future words. Don't be alarmed. These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still isn't here. You will hear about words. 너희는 들을 것이라. 뭐에 관하여 들을 것이라? About words. 전쟁들에 관하여 너희는 들을 것이라. You will also hear 너희는 또한 들을 것이라. People 사람들이 talking about future words. 자 이렇게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사람들 이렇게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듣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You will also hear people talking about future words. 너희는 들을 거야. 사람들이 전쟁에 관하여. 어떤 전쟁? 미래의 전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 시작 You will also hear people talking about future words. Don't be alarmed. 놀라지 말아라. Don't be alarmed. These things must happen. 이러한 일들은 must happen. 반드시 일어나야 하리라. 틀림없이 일어나야만 한다. These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n't still here. 하지만 끝은 아직 여기에 있지 않다. 오지 않았다. 라는 거죠. 끝은 아직 오지 않느니라. 자 같이 해봅니다. 너희는 전쟁에 관하여 들을 것이라. You will hear about words. 너희는 또한 사람들이 미래의 전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리라. You will also hear people talking about future words. 놀라지 말아라. Don't be alarmed. 이러한 일들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These things must happen. 하지만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But the end still isn't here. Verse 8 nation will fight against nation kingdom will fight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earth cakes in many places people will go hungry all these things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끊어서 갑니다. Nation will fight against nation 국가가 국가를 대적해서 싸울 것이라 kingdom 왕국이 will fight against kingdom 왕국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라 there will be earth cakes in many places 뭐가 있을 많은 지역에서 많은 장소들에서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 people will go hungry 사람들은 배고프게 될 것이라 all these things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이 모든 것들은 birth pains 는 출산하는 고통 이죠 출산하는 고통의 시작이 시작이라 이 모든 것들은 all these things 무엇이다 출산하는 고통의 시작이라 됐습니다 그럼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국가가 국가를 대적해서 싸울 것이라 nation will fight against nation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라 kingdom will fight against kingdom 많은 장소에서 전쟁들이 아니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 there will be earth cakes in many places 사람들은 배고프게 될 것이라 people will go hungry 이 모든 것들은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all these things are the beginning of birth's pains verse 9 watch out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rts you will be whipped in the synagogues you will stand in front of governors and kings because of me in that way you will be witnesses to them watch out 조심하라 뭐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비슷한 말입니다 you will be handed over 너희는 넘겨질 것이라 handed over 어디로 to the local courts 이게 local courts 는 법정이죠 법정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 넘겨질 것이라 you will be whipped in the synagogue 너희는 책찍질 당할 것이라 그쵸 너희가 책찍질 당하고 어디서 in the synagogues 회당에서 너희가 회당해서 책찍질 당할 것이라 you will stand in front of governors and kings 너희는 서게 될 것이라 you will stand 어디 앞에 governors 통치자 통치자들과 and kings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무엇 때문에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 in that way 이러한 식으로 in that way you will be witnesses 너희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 you will be witnesses to them 그들 앞에서 증인들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조심하라 watch out 너희는 넘겨질 것이라 어디에 로컬 로컬 코치에 넘겨질 것이다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로컬 코치 너희는 채찍질 당할 것이다 어디서 회당들에서 you will be whipped in the 시나거 너희는 서게 될 것이라 어디 앞에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서 you will stand in front of governors and kings 나 때문에 because of me 이러한 식으로 너희는 그것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들이 될 것이라 in that way you will be witnesses to them first hand the good news has to be preached to all nations before the end comes good news 좋은 소식들은 has to be preached 전파가 되어져야만 한다 to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모든 국가들의 전파가 되어져야만 한다 before the end comes 끝이 오기 전에 좋은 소식들은 복음은 전파되어져야만 한다 모든 나라에 진짜 the good news has to be preached to all nations before the end comes 끝이 오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before the end comes verse 11 you will b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but don't worry ahead of time about what you will say just say what God brings to your mind at the time it's not you speaking but the holy spirit you will be arrested 아까 전에 hand over 랑 비슷한 겁니다 너희는 체포가 되었어 and brought to trial 역시 이것도 재판에 넘겨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 you will b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but don't worry ahead of time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ahead of time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about what you will say 무엇에 관하여 너희들이 말할 것에 관하여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about what you will say 너희가 말할 것에 관하여 just say 단지 말해라 뭘 말해라 what God brings to your mind at the time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그때에 주시는 것을 말아라 just say what God brings to your mind at the time it's not you it is not you speaking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but the Holy Spirit 성령님 이시라 너희가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을 줄 것이라 말씀을 줄 것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영어로 선포해 봅시다 너희는 체포되어서 법정에 넘겨질 것이라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 재판에 넘겨지다 you'll be arrested and brought to try 하지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but don't worry ahead of time 너희가 말할 것에 관하여 시작 about what you will say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그때 주시는 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 시작 it is not you speaking but the holy spirit verse 12 brothers will hand over brothers to be killed fathers will hand over their children children will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그런 생각합니다 brothers 형제들이 we'll hand over 넘겨줄 것이라 누구를 hand over brothers 형제들을 넘겨줄 것이라 to be killed 죽도록 죽임 당하도록 넘겨줄 것이라 형제들이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임 당하도록 넘겨줄 것이라 fathers will hand over their children 아비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넘길 것이라 will hand over 넘길 것이라 이것도 to be killed 죽임 당하도록 넘길 것이다 이게 생략되어 있죠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아이들이 will rise up 일어날 것이라 against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를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라 and have them put to death 그리고 네 저희 예상을 깨고 아이들이 지금 10시도 안된 이 시간에 퀴즈카페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제 11시 전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더 일찍 녹화를 해야 되는 군요 네 자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 소음을 피하고자 했었던 건데 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거에 좀 민감한가 봐요 네 이것만 온전히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어쨌든 왔습니다 네 저는 다시 집중력을 가다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해받지 마시고 제가 평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녹화도 미리 해놓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노가다 현장이죠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영어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가르쳐요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 시간이 돼서 뭐 이런 방송도 하고 또 목회를 위한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훌타임으로 사역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또 여러가지 상황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밖에 이런 사역을 못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일찍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양해해 주시고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도록 하기 위하여 넘길 것이며 아버지들도 그럴 것이다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을 죽음에 넘길 것이라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임당하도록 넘길 것이라 시작 Brothers will hand over Brothers to be killed 저도 이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 제 목소리 위주로 잡아낼 것입니다 그렇죠 저만 지금 방해를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넘길 것이라 Fathers will hand over their children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대항해서 일어나겠고 죽음에 넘길 것이라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Mark chapter 13 verse 13 Everyone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the one who remains strong in the face will be saved Everyone will hate you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because of me 나로 인하여 미워할 것이다 but the one 하지만 그 자는 어떤 그 자 who remains strong in the face 믿음을 강하게 지키는 자는 wi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겠다 미워할 것이라 시작 Everyone will hate you because of me 하지만 믿음을 강하게 지키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but the one who remains strong in the face will be saved verse 14 You will see the hated things that destroy us hated things that destroy Daniel chapter 9 verse 27 chapter 11 verse 31 chapter 12 verse 11 It will stand where it does not belong The reader should understand this Then those who are in Judea Sure escape to the mountains You will see 너는 볼 것이라 The hated things hated things 미워하는 것 가증한 것이죠 가증한 것 어떤 가증한 것 That destroys 파괴하는 가증한 것 이게 어디 예언되어 있느냐 다니엘에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It will stand 그것은 설 것이라 Where it does not belong 어디 서게 될 것이라 그것이 속하지 않아야 될 곳에 서게 될 것이라 The reader should understand this 읽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는 이라 읽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는 이라 깨달아야 할 것이라 깨달아야만 한다 Sure understand this Then those who are in Judea 그리고 나서 그때에죠 Then 그때에 Those who are in Judea 유대 안에 있는 그들은 Should escape to the mountains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 산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에 실제 존재했었던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전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의 그 깃발 독수리 깃발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로마의 그 독수리 깃발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또 분양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것을 읽는 자들은 깨닫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보존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정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같이 볼게요 너희는 볼 것이라 파괴시키는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들을 볼 건데 진짜 You will see the hated thing that destroys 그것은 속하지 않아야 될 곳에 설 것이라 It will stand where it does not belong 읽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The reader should understand this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라 Then those who are in Judea should escape to the mountains Verse 15 No one on the roof should go down into the house to take anything out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무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 No one on the roof should go down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To take anything out 어떤 것을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내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 어떤 긴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No one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서는 안 된다 No one on the roof should go down 집 안으로 into the house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To take anything out No one in the fear Verse 16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to get their coat 들판에 있는 아무도 should go back 돌아가서는 안 된다 뭐하기 위해서 To get their coat 그들의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역시 긴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또 암시하면서 이런 표현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아무도 그들의 코트를 가지기 위해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시작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to get their coat Verse 17 How aw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How awful for nursing mothers 얼마나 끔찍하겠냐 How awful it will be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In those days 그날의 누구에게 For pregnant women 임신한 여인들에게 얼마나 그날이 끔찍할 것이냐 How awful for nursing mothers 수유하는 엄마들이죠 점먹이들 점먹이를 둔 그 어미들에게 얼마나 끔찍할 것이냐 그날의 그 참상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의 그 그 잔인한 광경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그런 학살과 또 엄청난 그런 고통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정말 치욕스러운 그 날이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임신한 여인들과 또 점먹이를 둔 그 양육하는 어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 미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들이 그때의 임신한 여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How aw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얼마나 점먹이를 준 엄마들에게 수유한 엄마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냐 How awful for nursing mothers first 18 pray that this will not happen in winter pray that 기도하라 대디아를 this will not happen 이러한 것들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in winter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안식일 날 같은 경우는 그들이 밖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율법에 묶일까봐 예수님 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로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pray that 기도하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pray that this will not happen in winter verse 19 those days those days will be worse than any others from the time got created the world until now and there will be never be any like them again 예수님 미리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날들보다 any others from the time got created the world until now 그리고 그날들과 같은 것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and there will be never be any like them again verse 20 if the lord had not cut the time short no one would live but because of god's chosen people he has shortened it 만일 the lord 주께서 had not cut the time short 그 때를 짧게 하지 않았더라면 no one would live 아무도 살지 못하였을 것이라 but because of god's chosen people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때문에 he has shortened it 그는 그것을 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전쟁을 티투스 장군이 계획했을 때는 완전히 그들을 포위시킨 다음에 완전히 아사시켜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참모진의 그런 계획이 잘 전달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로마군이 급습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전쟁이 원래 계획대로 그 시나디오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굶어서 그렇게 죽는 일이 싹 다 죽는 씨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인데 여기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개입하셔 가지고 그 날들을 감아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If the Lord had not cut the time short 주께서 많이 그날들을 감아지 않았더라면 시작 If the Lord had not cut the time short 아무도 살지 못했을 것이라 No one would live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아였느니라 But because of God's chosen people He had shortened it Verse 21 At that time someone may say to you Look here is the Messiah Or look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At that time 그때에 someone may say to you 누군가가 너에게 말할 것이라 Look 보라 Here is the Messiah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Or look 보라 there he is 그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할 때 Do not believe it 너희는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때에 누군가가 너에게 말할 것이라 시작 At that time someone may say to you 보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도다 Look here is the Messiah 혹은 보라 그가 여기 있노라 Look there he is 너희는 그것을 믿지 말아라 Do not believe it Verse 22 First Messiahs and First Prophets will appear They will do signs and miracles They will try to fool God's chosen people if possible First Messiahs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메시아들과 and First Prophets 거짓 선지자들을 will appear 나타날 것이라 They will do signs 그들은 표적들을 행하며 and miracles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 They will try to fool God's chosen people 그들은 시도할 것이라 미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미혹하도록 시도할 것이라 If possible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시작 First Messiahs and First Prophets will appear 그들은 표적들을 행하며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 They will do signs and miracles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시도할 것이라 They will try to fool God's chosen people if possible Verse 23 Keep watch I have told you everything ahead of time 깨어있으라 Keep watch I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Everything 모든 것을 ahead of time 미리 말하였노라 해볼까요? 깨어있으라 내가 미리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노라 Keep watch I have told you everything ahead of time Verse 24 So In those days there will be terrible suffering After that Scripture says The sun will be darkened The moon will not shine So In those days 그날에는 There will be terrible suffering 아주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 After that 그 고통 후에는 Scriptur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The sun will be darkened 그 태양이 어둡게 될 것이며 The moon will not shine 달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날들은 고통에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 그날에 So In those days there will be terrible suffering 그 후에는 After that 성경이 말하기를 Scripture says 태양이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 The sun will be darkened The moon will not shine Verse 25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The heavenly bodies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Verse 26 At that time people will see the sun of man coming in clouds He will come with great power and glory 그때의 그때의 At that time 사람들은 볼 것이라 People will see The sun of man 인자를 볼 것이라 자 여기도 See 나오고 인자 나오고 동사 ing 볼 것이라 인자가 오는 것을 In clouds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He will come with great power and glory 그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라 He will come with great power and glory 자 여러분들 해봅시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At that time People will see the sun of man coming in clouds 그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라 He will come with great power and glory Verse 27 He will send His angels He will gather His chosen people from all four directions He will bring th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 He will send 그는 보낼 것이라 His angels 그의 천사들을 He will gather His chosen people 그는 모을 것이라 His chosen people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From all four directions 사방으로부터 모을 것이라 All four directions He will bring them from the ends 그는 그들을 데리고 from the ends 땅끝에서부터 from the ends of the earth 땅끝에서부터 to the ends of the heaven 하늘 끝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됐습니까 됐습니까 Verse 27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 He will send His angels 그는 그의 백성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라 He will gather His chosen people from all four directions 그는 땅끝에서부터 땅 하늘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 할렐루야 He will bring from th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 하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의 그 주께서 메시야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서 땅끝에서 하늘 끝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암송해 보십시오 He will send His angels He will gather His chosen people from all four directions He will bring th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s 한 번 더 He will send His angels He will gather His chosen people from all four directions He will bring th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 좋지 않습니까 Verse 28 Learn a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Learn, 배워라 A lesson 교훈을 배워라 From the fig tree Fig tree는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로부터의 교훈을 배워라 As soon as its twigs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Its twigs get tender 그것의 잔가지가 get tender 연해지고 그 잔가지들이 부드러워지고 and its leaves come out 그것의 잎이 나오면 You know that 너희는 안다 대디아를 summer is near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이라는 거죠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Learn a lesson from the fig tree 그것의 잔가지가 부드러워지고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그것의 잎이 나오면 And its leaves come out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아는이다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Verse 29 In the same way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the end is near It is right at the door It is right at the door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You know that 너희는 안다 뭐를 알아 The end is near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 It is right at the door 그것은 바로 분 앞에까지 왔느니라 It is right at the door 자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너희는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느니라 You know that The end is near 바로 문 앞까지 왔느니라 It is right at the door Verse 30 What I'm about to tell you It is true The people living now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ose things have happened What I'm about to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것은 It is true 참말이니 The people 사람들 Living now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결코 사라지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All those things have happened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것은 참말이라 What I'm about to tell you It is true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The people living now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언제까지 Until all those things have happened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31절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But my words 하지만 나의 말은 Will never pass away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자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시작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하지만 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네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수는 없고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끝날에도 이와 같은 최종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깨어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달락인 32절부터 37절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염두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The day and hour are not known 그 날과 그 시간은 are not known 알려지지 않는다 Mark chapter 13 verse 32 through 37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자꾸만 이렇게 긁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조금 약간 좀 부정적인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심해져요 이렇게 좀 언제 언제 이렇게 심해진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괜찮다가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이러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긁을 때가 있어요 아 지금도 엄청 가려워요 약간 그 아토피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참 악조건이 많은데 어떻겠습니까 다음에는 얼굴을 까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2절 갈게요 아 가려워 죽겠어요 지금도 32절입니다 But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know the sun does not know only the father knows 하지만 no one knows 아무도 알지 못한다 about that day or hour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know 심지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조차도 알지 못한다 the son does not know 아들도 알지 못한다 only the father knows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에 대한 그런 날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날과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but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know the son does not know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only the father knows 깨어있으라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keep watch stay awake you do not know when that time will come keep watch 깨어있으라 stay awake 역시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you do not know when that time will come 너희는 알지 못한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그 시간이 올 것인지 알지 못한다 33절 깨어있으라 keep watch stay awake 너희는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 알지 못한다 you do not know when that time will come verse 34 it's like a man going away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each one is given a task to do he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it's like a man 그것은 바로 한 사람과 같아요 going away 멀리 떠난 한 사람과 같다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그는 그의 집을 떠나고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그의 종들에게 책임을 맡긴다 each one 각자는 is given 각자에게는 주어진다 a task 임무가 to do 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 each one is given a task to do he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그는 말한다 어디 있는 사람에게 the one at the door 문 앞에 있는 사람 문직이죠 to keep watch 깨어서 지키라고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한다 자 이것은 멀리 떠나는 한 사람과 같아 주인이죠 집주인 is like a man going away 그는 집을 떠나고 그의 종들에게 책임을 맡기지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각자는 해야 할 책임을 맡게 돼 each one is given a task to do 그는 문직이에게 잘 지키라고 말한다 he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verse 34 35 so keep watch you do not know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 it will be in the evening or at midnight it may be when the rooster crows or at dawn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keep watch it may be you do not know 너희는 알지 못한다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 그 집의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it may be in the evening 그것은 저녁이 될 수 있고 or at midnight 자정이 될 수가 있다 it may be when the rooster crows 그것은 닭이 수탁이 울 때가 될 수 있고 or at dawn 그것은 새벽이 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so keep watch 너희는 언제 집주인이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you do not know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 그것은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자정이 될 수도 있느니라 it may be in the evening or at midnight 그것은 닭이 울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새벽일 수도 있느니라 it may be when the rooster crows and at dawn 36절 he may come suddenly so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그는 갑자기 올지 모른다 he may come suddenly so 그러니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그가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깨어있으라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갑자기 올지 모른다 시작 he may come suddenly 그러니 그가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so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37절 37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watch 깨어있으라 what I say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깨어있으라 시작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이 아이들이 11시 이후에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좀 여러가지 조건이 안 좋았는데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알레르기가 좀 더 심해져가지고 방송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방송을 했던 것을 보면 그때 진짜 심했거든요 코도 막 막혀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악적권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토요일 오전 11시 역시 마가범 14장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녹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us